이어서 세미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ESG 경영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으로 국민대학교 김종범 교수님께서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과 ESG 경영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범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종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과 ESG 경영이라는 아주 큰 주제인데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자세히 얘기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점을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ESG, ESG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ESG의 실체에 대해서 안 들어본 분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들으셨는데 여러 번 들으면 들을수록 알긴 알겠는데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저는 그게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ESG 연구를 얘기를 하다 보면 불과 수십 년 전에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노벨상을 탔는데 그 양반의 대표적인 저서의 논문 제목이 뭐냐면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이윤을 창출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양반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거든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면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분이 기업 경영을 하시는 분이 기업의 책무는 이윤을 창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아마 어떤 경우에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기업이 그러면 돈만 벌으면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수십 년 전에는 너무 맞는 얘기고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도 그렇게 배웠죠.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거다. 창출뿐만 아니라 맥시마이제이션이라는 얘기를 써서 극대화하는 거다. 이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면 비난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요인에 의해서 기업의 모습 또 국가의 모습, 국가의 책무, 기업의 책무가 변화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기후변화 문제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한 10여 년 전에 ISO 시리즈가 우리 기업들과 전 세계 기업인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ISO 시리즈. 만사천 환경경영. 그다음에 불구한 10년 전에는 ISO 시리즈 중에 2만 3천 시리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만 2천 시리즈. 이런 게 뭐냐면 ISO 둘, 둘, 상공 하나. 여러분들도 이제 인증받은 기업들이 많죠. 그게 뭐냐면 지속 가능 경영 중에 예를 들어서 BCMS 같은 얘기. 그래서 비즈니스 컨티뉴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인원원 사태.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테러의회에서 무너졌을 때 전 세계의 금융회사들이 그 빌딩에 다 있었거든요. 큰 회사들은 다 있다고 보면 돼요. 그 빌딩, 쌍둥이 빌딩 이쪽 저쪽에. 그런데 모건 스탠리가 피해를 가장 작게 받았어요. 그래서 데이터도 보호가 되고 그래서 업무 연속성이 확보가 돼서 그 다음날 정상적인 영업을 했다. 다른 회사들 다 영업을 못할 때. 그리고 인력 손실이 거의 없었어요. 모건 스탠리만. 왜 그랬냐. 재난에 대해서, 재해에 대해서 리질리언스가 있었다. 보건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배도 보건력이 없으면 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도 리질리언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쭉 해서 결국은 ISO 2301 시리즈가 돼서 BCMS 인증을 하고 이랬는데 그로부터 또 다시 한 10년쯤 지나서 모건 스탠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기업의 연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재난에 초점을 둬서 연구를 해왔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뭔가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온 게 ESG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환경 속에 재난도 넣고 여러 가지 환경 오염에 관한 문제도 넣고 그다음에 S 조직, 사회, 복지, 노사관계 이런 걸 넣고 그다음에 G 그게 잘되봤자 소용이 없다. 지배구조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주주와 이사회의 관계 그다음에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스튜어드라는 게 뭐냐면 집사거든요. 집사의 준칙이라는 거예요. 스튜어드십 코드가 집사가 지켜야 되는 일. 그런데 이 뜻이 요새 현대에서 뭘로 바뀌었냐. 주주들이 또 투자자들이 돈을 맡기면 회사는 집사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주의 이익에 맞춰서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수도지시 코드다.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환경, 사회, 가버넌스 세 가지 지배구조. 그래서 제가 한국표준위원회 의원이기도 한데 전번 회의에서 저희가 가버넌스에 대해서 우리 한국표준, KISO 표준에 대해서 한참 동안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논의를 했는데 이게 굿 가버넌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굿 가버넌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해석하냐.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 어렵다. 그래서 모범 규준 이랬는데 또 컴플라이언스 얘기가 나옵니다. 컴플라이언스. 많이 들어보셨죠? 컴플라이언스 경영. 이거 뭐냐면 중법 경영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면 굿 가버넌스는 또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그래서 그냥 저도 영어권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굿 가버넌스 그러면 되는데 이걸 해석을 구제하려고 하면 그걸 잡혀져요. 그래서 모범 규준 이랬는데 어떤 사람 농담시고 모범 택시도 아니고 모범 택시가 모범입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굿 가버넌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회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종업원의 복지라든지 노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이 소셜이라는 게 조직 내의 소셜 문제뿐만 아니고 자기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조직과의 어떤 소셜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는 거다. 그다음에 인바이러먼트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재난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 거다. 예를 들어서 워낙 폭넓은 얘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료를 참조하시면 아주 자세하게 해놨어요. 자세하게. 그런데 이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선박이다. 그러면 선박을 만드는 설계 과정부터 환경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선박에 대한 여태까지 해왔던 도료라든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선박의 추진 연료. 그거 가스 추진선이냐. 요새 최근에는 전기 추진선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얘기 들어보면 운행하는 과정 또 항구의 항만의 어떤 선박과의 관계. 그래서 육상 전원공급 장치라든지 이거 다 하고 있죠. 다 이런 문제들이 이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재난도 포함이 되는 거고 환경도 포함이 되는 게 이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선박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는 ESG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2025년이면 웬만한 규모의 기업들, 조직들은, 공공기관들은 전부 ESG에 적용 대상이 되고 적용 대상이 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금융원이나 금융감독원, 한국증권거래소, 기타, 자기 외국의 어떤 파트너 이런 사람들이 ESG 리포트를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항목별 점수를 이 사람들이 참고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서 뭐가 하겠다는 얘기냐. 첫째 거래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고 두 번째는 이 회사랑 또 자기 회사의 ESG 코드가 맞는가 안 맞는가 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만한가 또 주식을 살 수 있나 금융권이 이자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냐 대출을 해줄까 말까 이런 걸 다 결정하게 되고 정권회사들은 이 회사의 지식을 살 수 있나 마나 이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는 한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ESG가 당장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ESG 평가지수가 나쁜 데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타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몇 년 전부터 무디스라는 3대 국제신용평가회사죠. 그게 뭐냐면 무디스, S&P, 피치 3대 평가회사인데 무디스에서 먼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별 등급을 정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뭐냐면 한국은 다행히 1등급 평가를 받았어요. 국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거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그러면 일본은 몇 등급이냐. 일본은 3등급이에요. 미국 2등급. 조금 이따 자료 보실 건데. 그래서 ESG하고 기업 경영 전략 보면 ESG 글로벌 가이드라인의 이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ISO 2만 6천 이런 거. 컴플라이언스. 준법 경영. 그다음에 UN SDGs라고 해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해서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 때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해서 13개를 정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GRI 스탠다드라든지 WFCDP. 이것도 하나하나 설명을 끼니까 자료를 보시고 참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ISO 2만 2천 시리즈 이런 것들이 다 ESG의 태동에 영향을 주고 또 그런 정신이 ESG 안에 스며들어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가 지속계능 경영 발전 보고서 계속 내잖습니까? 다 내요. 다 내는데 이걸 하고 있는데 ESG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ESG 안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물론 앞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을 계속한다고 해서 ESG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이슈 지구온난화 아까 말씀드렸죠. 폐기물 빈부격차 민족 갈등.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ESG에 들어가요. 뭐냐면 신장 위그루 지역 중국 신장 위그루 지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북부 지역에. 그러면 위그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심해요. 중국 정부에.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 많이 수입하는 게 면화입니다. 목화, 목화솜. 목화솜을 수입하는데 강제 노역이라든지 어린이 노역이라든지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ESG 평가에서는 나빠요. 나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거는. 소셜 점수에 들어가요. 어떤 기업에 따라서. 그러면 아까 말했던 ESG 지수들이 그게 다냐. 아니다 이거죠. 이 안에 아까는 큰 대분류적인 꼭지들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자기 기업에 맞게 그 꼭지 안에서 자기 기업에 맞는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지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더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또 우리가 어떤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또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이해하고 또 자기 조직을 이해하고 ESG를 적용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무작위 쉬운데 그러니까 서로 기업과 조직과 전문가와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 국자적인 가이드라인을 잘 보고 ESG를 구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말씀드린 산업별로도 다르고 기업별로도 특성이 다르고 환경사회문제 이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동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고 또 제가 요즘 자문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또 다르고 다 같은 공사라도 다 다르고 또 수자원공사의 ESG 지표가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정해놓으면 계속 가는 거냐? 아닙니다. 그것도 계속 변해야 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계속 변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치사슬 밸류체인을 봐야 된다. 그 얘기는 무지개 중요한데 ESG는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와 연관되어 있는 협력업체, 협력기업이 잘못하면 내 점수는 무조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또 협력업체 자체는 무조건 잘하고 있는데 우회에 또 납품업체가 잘못되면 자기 점수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체인을 보고 어떤 지수의 연관성을 연구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 분석, 무지개 중요한데 이해관계자 분석이 중요한 게 내 조직을 둘러싼 어떤 환경이 뭐냐? 또 한국 성급, 그러면 한국 성급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구체적으로 뭐고 이들 간의 밸류체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가치사슬은? 이들 간의 어떤 ESG에 있어서의 지수 간의 어떤 연관성과 또 영향도는 어느 정도가 되나를 서로 파악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축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제가 능력도 없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한 시간 안에 이거를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자문을 하는데 모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규모 자문을 하고 있어요. 대규모 1년짜리 자문을 하는데 가서 보면 그렇게 자문을 많이 해도 그다음에 가서 얘기해 보면 또 남이 뒷다리 또 만지는 말씀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금방 쉬운 건 아닌데 결국은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얘기는 왜 하냐면 이런 공적기금 연금까지도 ESG 지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지금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지표들 보시면 구체적으로 만든다고는 했는데 이게 메저러블한 수준까지 완전히 가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지표가 구체적인 지표까지 한 60, 70개, 56개 된다고 보면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수준까지 가면 얼마가 될까? 제가 자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는 모르겠지만 한 5, 600개, 1,000개 이 정도 가야 ESG의 어떤 시스템 구축이 어느 정도 돼간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앞으로 ESG로 가야 된다. 그러면 ESG하고 우리 부서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보면 저희하고 ESG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E라는 게 워낙 광대한 범위에 있고 S도 워낙 광대하고 G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관계없는 집단이 없다. 그래서 이게 다 동참을 해야 되는 거다. 모든 조직이 ESG 조직화가 돼야 되는 거다. 그럼 왜 ESG 조직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냐? 그거는 조직 스스로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외부의 시각은 어떻게 되느냐? 외부의 시각에서 볼 때 ESG 시스템이 구축된 그런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 그러면 책임감 있는 조직이죠. 외부에서 볼 때.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조직이죠. 세 번째는 착한 조직이죠. 그리고 거버넌스 같은 거 아까 굿 거버넌스 그렇지만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그러니까 줌법 경영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다시 돌아가서 ESG하고 여태까지의 평가가 뭐가 다르냐? ESG 평가는요.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비재무적 지표만을 측정한다. 여기서 만자 들어가도 보통 시험 볼 때 만자 들어가면 다 틀려요. 저도 고시회를 여러 번 해봤지만 만자 들어가는 건 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맞아요. 비재무적 지표만을 측정해요. 재무적 지표는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회계법인에서 다 해요. 그거는 ESG의 관심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분석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재무적 지표는 굉장히 중요하죠. 돈을 많이 버는 조직. 아까 말씀드린 프리만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조직 중요하죠. 돈 많이 버는 건 끝납니다. 반은 끝났다고 보는 거짓말 끝났다고 보는 건데 이 ESG는 그렇지 않아요. 비재무적 지표. 돈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재무적 지표만 측정한다. 여기서 만자 붙여도 맞는 거예요. 비재무적 지표만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무적 지표가 많겠습니까? 비재무적 지표가 많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비재무적 지표가 훨씬 많은 거예요. 재무적 지표 성과 평가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재무적 지표 성과 평가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비재무적 지표의 성과 평가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조직마다 다 다르고 그때그때 다르고 업무에 따라서 다르고 다르다. 그런데 그러면 비재무적 지표가 앞으로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냐 재무적 지표에 비해서. 재무적 지표가 비재무적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 그렇다고 해서 E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S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G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나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영향을 미치겠죠. 세상에 영향 안 미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미칩니다. 미치지만 미미하다. 재무적 지표가 비재무적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미미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잘 생각해 보세요. 비재무적 지표가 재무적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크다. 우리 부장님 어떻습니까? 무작위 큽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무작위 큽니다. 왜? 비재무적 지표, ESG 지표가 안 좋아요. 투자펀드 피해갑니다. 모 회사 ESG 지표가 너무 안 좋아. 특히 이 최악이다. 투자 안 합니다. 요새 주식 같은 것도 어떤 게 있냐면 ESG 펀드라는 게 있어요. ESG가 좋은 기업들만 모아서 거기서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연구를 해봤냐. 그렇게 맞아야지 ESG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뭐냐. ESG 스코어가 무작위 높아. 어떤 기업이. 그래서 거기서 투자한 거하고 ESG가 보통인 기업에 투자한 거하고 나쁜 기업에 투자한 거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일부러 나쁜데다 투자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의 수익률을. ESG가 좋은 기업이 결국 수익률이 높다. 투자 수익률이. 그러니까 결국은 규칙을 잘 지키고 지속 가능하고 준법 경쟁도 잘하고 이런 기업이 결국은 수익률도 높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한두 개가 아니고요. 수십 개 수백 개가 지금 나오고 있어 이미. 그래서 당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더하기. 실증적으로 ESG를 해야 된다는 게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냐. 아닙니다. 어디서 먼저 시작했냐. 당연히 미국에서 시작했죠. 미국에서. 왜 시작했냐. 아까 말했듯이 투자가들이 볼 때 자 회계법인에서 자료를 갖고 옵니다. 무작위 좋아요. 점수가 좋아. 투자 이익률도 좋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속 가능한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지속 가능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사고 큰 거 하나 터지면 그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위험성 때문에. 그래서 ESG 경영을 통해서 이의 위험성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시스템적으로. 그것도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면 ESG 경영을 그러면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왜 적극적인 기업도 있고 적극적이지 않은 기업도 있냐. 제가 기업 ESG 담당자라도 피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피해보겠습니다. 왜. 그리고 제가 담당 안 할 때쯤 되면 ESG 딴 사람이 했으면 좋지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왜.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도 인센티브가 생겨요. ESG 애니얼리퍼도 잘 내고 성과가 좋은 기업.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조세 인센티브. 그다음에 금융권에서도 인센티브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자율을 낮춰주고. 왜. 이 기업은 안 망하는 거예요. 기업의 신용등급을 요새는 연체율 이런 것만 했는데 아니다 이거죠. ESG 스코어는 건가 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한국거래소 증권거래소 이런 데도 다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금융권도 피해갈 수가 없고 어느 조직도 피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어려우니까 골치 아프니까 안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우리 안 하면 되는 게 글로벌한 거예요. 미국에서 한 2004년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2004년쯤. 그래서 일찍 받은 데는 그때부터 막 애니얼리퍼를 받았어요. 미국의 대기업들 다 봤습니다. 다 있습니다. ESG 레포터가 다 있어요. 애니얼리퍼도. 해마다 나와요.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샘플을 수십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신경을 썼냐. 작년부터입니다. 작년. 왜 작년부터 나왔냐. 무디스에서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SK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ESG 국가적인 레벨 이건 높아요. 1등급이라고 했잖아요. 1등급. 좋아. 신용등급으로 치면 무작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업 레벨로 내려갔어요. 대기업. 거기서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무디스가 지가 알아서 한 거예요. 나쁜 점수들이 많이 나왔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쁜 점수들이. 특히 어느 우리나라 기업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얘기가 끼러지니까요.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취약한 데가 많아요. E가 취약한 데도 있고 G가 취약한 데도 있고 S가 취약한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조가 없어. 어떤 회사가 노조가 없어. 무노조 경영이야. 그래서 우리는 노조 만들어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만드네요. 아이고 참 우리는 만들어라고 맨날 그럽니다. ESG 시스템이 더입이 되면 그게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는 만들어라는 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만들었죠. 복순 의조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는 뭐 다 잘합니다. 여성 임원 비율이 무작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럼 점수가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사는 이제 아까 아침에 라디오를 공항 가면서 들으니까 뭐냐면 이제는 남성시대라고 하대요 방송이 이제는 남성시대야 서브 타이틀이 남성시대 전 100% 예약합니다. 100% 특히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거의 다 하셨잖아요. 아휴 진짜 힘들죠. 일제 36년이 힘든 건지 부인 36년 치아가 힘든 건지 그거 이제 요새 보통입니까 여자들이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성평등 이런 거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가 생기는 거예요. ESG를 통해서 그죠. 그다음에 이제 복지. 이것도 이제 우리 복지 수준이 높습니다. 돈 많이 줍니다. 아니라 이거예요. 국제적인 스탠다드가 있어요. 육아에 대한 스탠다드. 앞으로 기업 해먹기 참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제 화천대유나 이런 데 가서 그죠. 뭐 크게 하나 벌고 여러분들도 시직을 어디 하셨는지 모르지만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신 거 보면 교육받으러 그죠. 착한 기업 만들기 지속가능한 경영 만들기 기업 만들기 이거 보다. 대리만 해도 50억씩 준다는데. 그래서 막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세금 많이 냈다고 막 뭐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쭉 이게 강화되다가 이제 무디스가 올해 또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또 나와요. 이제 우리나라 거. 내가 원한다고는 안 나오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법에는 2025년부터 웬만한 기업은 다 하도록 돼 있고 2030년은 하여튼 숨쉬는 기업은 다 해요.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하겠다.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미. 달라고 해요. 외국하고 거래하는 기업 달라고 해요 이미. 그러니까 2030년까지 안 하면 조그마한 기업 있죠. 한 5인 기업 이런데. 안 하면 니들은 생존할 수가 없고 우리가 말하자면 법인 취소를 할 수 있고 그런 얘기지. 지금 이미 다 할 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대기업은 다 하고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막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지위가 나빠가지고 전체 수거가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적으로 ESG를 봐야지 우리는 이는 무작위 좋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런데 불명히 그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업도 다 ESG가 33.3%씩 다 똑같은 비중입니까? 그렇게 안 봅니다.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 회사다. 어디가 중심이 돼야 되겠습니까? 화력발전소. 그렇습니다. E. E죠. 거기는. 그렇죠? 환경이죠. 그 기업은 환경. 예를 들어서 기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항목도 다르고. 그렇지만 ESG는 균형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회사지만 S가 안 좋고 G가 안 좋으면 절대 좋은 스코어가 안 나온다. 그럼 스코어를 높이했다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과 번영과 이걸 위해서 하는 거다. 안 하면 이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환경, 지표 보면 몇 가지 해보면 이런 겁니다. 환경경영, 의사결정, 조직체계가 뭐냐. 그리고 요새 법인격을 가진 데는 요새 ESG 위원회 대기업들은 다 만들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면이 살펴봤거든요. 시간이 있어서 며칠 전에 우리나라 대기업들 ESG 위원회 구성인원과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생각이 멀었다는 얘기죠. 다 친인척들 다 시켜놓고 이상한 사람들 다 갖다 앉혀놓고 그냥 이름만 채웠더라고 이름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채워가지고. 갈 길이 멀다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일단 채워놓으면. 나중에는 거기 잘 갈 수가 있는 거죠. 만들어놨으니까 잘 가는 거죠. 없으면 못 가고 못 가고 없는 거지만. 그래서 ESG 위원회가 따로 있어야 돼요. 다 기업에도 있어야 되고 공공조직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냐. 아니죠. 딴 나라도 하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어떤님이 만들었냐고 ESG. 관계가 센 사람이 만들었겠죠. 어떤 사람이겠어요. 국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돈 많은 사람들. 회사들. 그렇죠. 알고 싶죠. 그 회사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이 회사의 지가 점수가 몇 점인지 보고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안 하면 되냐. 안 하면 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피곤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표준위원회 얘기를 했는데 표준위원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당황했어요. ISO 제가 회원이거든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어간에이제이션.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ESG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표준 시스템을 지금 개정하는 작업들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냐. ESG 시스템에 맞게 개정하지 않으면 ISO 시스템이라는 게 유명무실해진다 이거죠. 이건 지금 현안이에요. 그래서 한국표준위원회, 표준위원회 이런 데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개정 필요가 있는 표준만 샘플로 지금 저희들이 만지고 있는 게 한 100개가 돼요. 100개. 100개만 먼저 뽑았어요. 그럼 100개가 중요한 거냐?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100개밖에 검토를 못해요. 1차 검토만 ESG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한 안건당 회의를 한 대여섯 번씩 했어요. 그런데 더 심층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이 세 개를 바꾸고 있다 이거죠. 코로나가 지금 미국에서 70만 명 죽였다고 하는데 월남전에서 죽은 거 10배가 넘어요. 그런데 ESG로 죽는 기업이 그것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가 ESG의 필요성을 더욱 앞당겼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예요. ESG 경영을 통해서 예측 가능하고 지속 발전이 가능하고 착하고 좋은 조직을 만들어라. 착한다는 건 누구한테 착하냐. 내부적으로도 착하고 외부적으로도 착한 기업을 만들어야 이놈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돈만 벌려고 하는 기업은 오래 못 간다. 투자가 없다.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착하고 좋고 이런 거는 재미없잖아요. 영화도 그런 영화 만들어봐요. 어떤 기업이 있는데 무작위해 착해. 다 착해. 사람들 다 착해. 서로 인사해. 아무 갈등도 없어. 영화 보다가 작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증거 기준을 가지고 그런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거다. 지금 이거 보시면 무디스 항목 MSCI라고 해서 모건스탠드 항목, 무디스 항목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는 예를 들어서 탄소 전환, 기후변화, 수자원 관리, 폐기밀 공해, 자연 자본. 또 사회는 인구, 노동 및 소득, 교육, 주거, 보건 안전, 기본 서비스 접근성. 지배구조는 제도적 구조, 정책 신뢰성 및 효과성, 투명성, 정부 공개, 예산 관리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데는 그런 거 항목이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부패 이런 게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지혜. 그런데 몇 일 전에 아는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 회사가 퇴직금 50억 줬다고 그 자체가 걸릴 수가 없대요. 준다는데. 결국 결론은 그렇게 날 거라고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죄냐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뭘 밝혀내야 되는데 못 밝혀낼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줬어 나를 50억을. 그럼 세금 냈어. 회사에서 줬다는데 그걸 왜 줬냐 이렇게 상법에 나와 있습니까? 퇴직금 얼마 이상 주면 안 되냐고. 상급, 상급도 많이 달라고 해요. 화천대유도 50억 주는데 우리 건물 분할 등기라도 해서 퇴직할 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준다. 그럼 줬다는데 무슨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밝혀내지 않는 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S지표 이것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잘해놨어요.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S지표만 가면 되는 거냐. 아니라 이거죠. 더 세부적인 지표를 그 기업에 맞게 개발해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는 남성시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남성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당분간은 ESG 시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실제말로 많이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ESG를 못 피할 것 같으면 ESG와 함께 즐겨야 돼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야 임원도 올라가고 자기 부서의 업무 또 회사의 경영, 관리 이런 게 무리 없이 간다. 그러니까 다 그런 얘기해요. 특히 공사 같은 데 가면 다 ESG 누가 이거 했는지 이것 때문에 환장하겠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피해 갈 수는 없다. 누구나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짧은 시기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요새 이거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보면 소유권하고 기업에 대한 소유권하고 경영권하고 괴리가 크면 클수록 뭐가 자꾸 안 좋아져요. 수익률 같은 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얘기하면 또 시간이 끼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것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대강 이런 거를 잘 봐야 된다.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다.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모기업인데 18년, 17년, 16, 17, 18년인데 모기업 이런 데는 마찬가지고 삼성 같은 데는 거기도 좀 지혜가 안 좋은데 그건 점수를 좀 여기보다는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ESG도 평가에 좀 로비가 통하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안 통한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오래 가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쁘면 여기서는 ESG 전 토탈이 있고 G, S, E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배구조가 계속 C로 가면 전체가 B 되기도 어렵다. 그러면 C는 어떤 등급이냐 도대체. C라는 게 A플러스가 최고라고 볼 때 C는 어떤 등급이냐. 투자 부적격 등급 중에도 심각한 수준이라 이거죠. D는 무슨 등급이냐. 그럼 D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경영의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2017년에. 이건 거의 파산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럼 B는 뭐냐. B. 투자 유의 수준이다. 유의도 심한 유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A는 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는 좋은 거다. A플러스는 우수한 거다. 그래서 B로 떨어져도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로벌 기업 되기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이 어디냐 B와 C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우리나라 전체 보면 국가별로도 시사점은 좀 있어요 그런데 큰 시사점은 없고 올해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왜 점수가 높냐 정부가 먼저 선제적인 시체말로 하면 설레발을 많이 쳤거든요 제조를 만들고 우연히 만들어라 뭐하라 그다음에 공문 내려가고 뭐하고 정부 부처 움직이고 아시죠 우리나라 정부 공무원들 일하는 스타일 그냥 막 떠들고 한 거예요 제도 만들고 개선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높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미국이 2등급이잖아요 미국 2등급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 CIS 1등급 신용평가지수 1등급은 여기는 뭐냐 그러면 한국하고 독일 정도죠 그렇죠 우리가 싱가포르랑 경쟁하거나 덴마크랑 경쟁하거나 뉴질랜드랑 경쟁하는 나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 중에는 한국하고 독일 빼놓으면 나머지 손진국이라도 이런 나라들 우리하고 산업적인 경쟁관계 있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2등급에 많이 들어가 있죠 미국서부터 영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그렇죠 센 나라들이 여기 들어가 있죠 일본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3등급에 들어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가평가인데 올해도 만약에 저렇게 나온다 또 2021년에도 저렇게 나온다 일본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왜 심각하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냐면 ESG는 어떤 하나의 특정 기준 이런 게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국가 경쟁력 이렇게 해서 뜬금없이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종합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일본 같은 경우에 3등급에 해당이 된다 그럼 굉장히 국가적으로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흥국 중에 베트남 투자 우리나라 엄청나게 하는데 베트남이 지금 4등급에 들어가 있잖아요 CIS 후어등급 4등급 이런 나라들은 인도도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거나 하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반도체 전자산업 이런 데로 옮긴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재고를 해야 된다 재고 이런 나라 투자하면 안 된다 하다 못해 그 2등급짜리 있잖아요 2등급 이런 나라에다 하는 게 낫다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다 하는 게 낫다 올해도 그렇게 나온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점점 정교해지겠지만 저는 ESG를 그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해본 결과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다른 국가 경쟁력 지수 무슨 지수 이런 것보다 이건 진짜 너무나 종합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 기준에 의하면 베트남 투자 자제해야 되고 인도네시아 투자를 좀 자제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냐 저 같으면 그렇게 하고 제가 무슨 한국 투자 무슨 증권 은행 사장 같은 거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정책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A에 들어가는 게 한 15% 안 되죠 그런데 더 심각하게 하면 더 떨어질 거예요 지금 이거 N만큼 측정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이 B 이하에 있어요 B 이하에 B 이하에 35% C의 31%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65%가 국제적인 경영 평가 기준에 팔 때 투자 부적격이라는 거죠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 그렇게 봐야 되고요 자 ESG 정보 공개 앞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있다 제가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몇 페이지만 드리려고 하다가 산찬이라도 읽어보시라고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법제화가 지금 다 되고 있다 그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보 공시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환경부 이런 데 이제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거고 이거 말고도 자기 감독기관 있잖아요 국토부라든지 해양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나름 보고 시스템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또 투자자들한테 또 상부기관한테 또 내부직원한테 이렇게 다 공개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저기 딱 2시까지 하는 거죠 2시 50분까지 해요 아 50분까지요 그럼 빨리 해야 되겠네 그래서 핸드폰 시계가 정확하죠 5분 남은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모범 규준 뭐 이런 환경에 대한 모범 규준 지배 구조에 대한 모범 규준 그러니까 뭐 굿가바넌스 그러면 준법 경영 컴플라이언스 경영 ISO 같으면 2만 6천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금 다 만들어놨어요 표준에 지금 다 만들어놨는데 이게 ESG에 따른 모범 규준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회의도 하고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더 이제 영향을 받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굿인바이머먼트 굿소셜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착한 기업이 내부적으로도 착하고 외부적으로도 착해야 돼요 투자자한테도 착하고 소비자한테도 착하고 내부직원한테도 착하고 그렇죠 참 힘들죠 그렇죠? 참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건 동의해요 만약에 그런 조직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면 더 강한 조직이 될 수 있다 ESG 조직을 잘 구축하면 그런데 한 번 구축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다 계속 손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ESG 평가 점수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그러니까 뭐냐면 애뉴얼 리프트를 해마다 내기 때문에 그다음 애뉴얼 리프트 새로운 애뉴얼 리프트 최근의 애뉴얼 리프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고 과연 그러면 ESG 스코어가 높은 기업들이 성과도 좋은가 이걸 계속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고 제가 또 만드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ESG 리스크 레이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ESG를 하자고 그러니까 너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자문하는 것도 공기업 이런데 자문하는 거 비용이 제가 무슨 그거 했는다고 갖는 것도 아니고 막 하는 것도 아닌데 한 번 몇 억씩 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러면 ESG 리스크 레이팅을 해 주겠다 사람 건강검진을 해 주듯이 콕콕 찝어서 간 수치가 좀 안 좋으시네요 시력이 안 좋으시네요 그다음에 고지열이 어느 정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 주면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나온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너무 ESG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임시 무슨 허가 주듯이 투자자들한테 그런 포인트를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ESG가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구나 하는 걸 아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언론기관 한국경제라든지 이런 데하고 또 다른 신문사 이런 데하고 기업들 그다음에 대학협회 이런 데랑 공동으로 해서 평가를 한번 해 주려고 해요 실비로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ESG에 관심은 있는데 막상 못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자금이 없어가지고 불쌍한 일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못 들어온 자체가 그래서 그냥 기본 평가비 자문비 기업 규모에 따라서 조금 받고 진단서를 하나씩 떼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오늘 제가 자료를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렸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제가 얘기했던 게 뭔지 아실 것 같고 오늘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요청 받은 내용 이상을 담아드렸거든요 그 내용도 있지만 그래서 잘 보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나중에 또 연락을 좀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은 재무적 평가 잘하고 있어요 너무나 시스템화되어 있고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재무적 평가인 ESG가 지금 재무적 평가가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 수준으로까지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재무적 평가인 회계 평가와 비재무적 평가인 ESG 평가가 구체성이나 이론의 탄탄한 정도나 신뢰성 이런 게 같아질 때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의 어떤 기업 그 다음에 세계적인 기업 또 무역 관행 또 세계 환경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또 지속가능한 지구 기업 여기에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ESG는 해야 된다 그 내용이 뭐냐 ESG가 그럼 앞으로 뭐 하는 거냐에 대해서 간단히 방향만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 같은 데는 보니까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피치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비슷한 제목으로 300시간을 교육하더라고요 300시간 그래서 저는 300분의 1의 시간으로 한국 사람의 정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약간 구체적인 게 또 자료에 나와 있고 아닌가 또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 기회를 통해서 ESG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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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